감사합니다 어머 노래 한번 들으셨는데 다 외우셨죠?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요? 내 나이가 어때서 누구야?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노래 이게 기억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이 김다 나잖아요 네 이렇게 비도 오고 하지만 어깨가 결린다 내가 무릎이 쑤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? 어머 이렇게 많아 이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다 나니까 다나 노래 듣고 아픈데 다 나으시라고 흥겨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Yeah 고고고고고 컴온 자 다 나와 함께 리듬 서면서 치아 끝에 내게 다 같이 박수 하나 사랑 용기가 없을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보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조언이 내 마음을 사라져버렸네 끝에 내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없을까 우리 격판장도는 용기가 이렇게 넘치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하신 일을 밸런타스라고 손가락 하나씩 찔러보세요 자, 대게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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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십니다 오늘 찌르신 분들은 하시는 일을 진짜 잘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내리세요 그대 마음을 보고 떠나가친 바람 도용의 밤을 좋아 그대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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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용의 밤을 좋아 나를 위해 널 반대일까 찬이던 여자로 너를 욕하지 마 한참씩 머물리는 기념을 듣던 거야 미치는 모든 사랑이 넌 내 안에 있어 잊지 않을 거야 슬픔이 거기까지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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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